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니까 동국대학교 대나무숲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맨날 올라오는 게 다 그거 밖에 없어요 어느 수업에 어디 앉는 분 남자친구 있나요? 어느 수업에 오늘 뭐 입고 오신 분 여자친구 있나요? 이거밖에 안 올라오던데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봤죠 혹시 우리 수업은 없나? 제가 하는 수업은 혹시 안 나오나? 그래서 막 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이번 학기에 처음 수업을 받다 보니까 강의 계획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이래요 지금 생각보다 미분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현미분이랑 그래디언트로 넘어왔고 그래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오늘 시작을 해서 뭐 1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뭐 진짜 제일 기본적인 머신러닝 모델 맨 처음에 배우시게 될 게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일 텐데 그거를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요렇게 강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리니어 리그레션 보고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확률도 필요 없고 체인 룰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체인 룰 넘어와서 백 프로파게이션 다 하지는 못해도 뭐 레이어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이게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간다 요렇게 쓰인다 그런 거를 살짝 맛보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확률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선형 대수나 미분에 비해서 만약에 선형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이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률 통계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살짝 밀리고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 조금 맛보기까지는 해볼 수 있게 살짝 교집합을 만드는 것까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좀 제법 중요한 내용이 다시 나오죠 네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디언트 디센트 우리말로는 뭐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죠 그래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는 일종의 최적화에 대한 방법이에요 최적화 방법입니다 최적화라고 하면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얘의 미니멈 아니면은 맥시멈 이런 거를 찾는 거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 같은 걸 찾는 거를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함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나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습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에는 어떤 함수를 잘 정의를 해요 어떤 함수를 하나를 잘 정의를 해서 그거를 줄여나가는 거 보통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의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잘 정의를 한 함수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게 학습이 될 거예요 자차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쓰이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도 정말 많이 쓰인다 백프로파게이션도 사실은 그래디언트 디센트다 단지 그거가 조금 특별한 구조일 때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잘 조직화를 해서 마치 어떤 거를 B로 전파시키는 형태로 바꿨을 뿐이지 백프로파게이션도 사실 그래디언트 디센트고 뭐 리뉴얼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배우실 텐데 그것도 다 그래디언트 디센트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전부 다 그래디언트 디센트로 돌릴 겁니다 특히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디언트 디센트죠 네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적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어떤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그래디언트예요 그래디언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래디언트의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이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디언트 디센트 진짜 이거 한 페이지가 다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이거 한 페이지가 다예요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런 함수 우리가 진짜 많이 보고 있는 함수예요 그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고 있는 함수예요 네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였죠 그래서 여기 원점 여기 원점이 있을 텐데 여기가 사실 최소값이죠 왜냐하면은 x1제곱 x2제곱이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어차피 양수 더하기 양수가 제일 작아지는 지점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때가 최소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쉬운 함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쉬운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지 사실은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어 주어진 함수가 있고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면적에서 그려야지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어 그리고 얘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얘의 최소값이나 아니면 최소가 되는 지점 이런 걸 찾고 싶어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한번 사용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의 그래디언트를 우리가 일단 알고 있죠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디언트는 이렇게 2차원 벡터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출발 위치를 정합니다 출발 위치를 하나 정할 거예요 하나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볼까 우리가 10,10부터 출발을 할게 그래서 10,10이 10,10에서 출발을 해서 얘를 점점 옮겨가서 이 함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얘를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출발 위치를 우리가 예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10,10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 한 페이지에다가 따로 그려볼게요 1 출발 위치를 정했습니다 10,10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여기서 그래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요 그래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합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 아까 2x였으니까 20,20이 나올 거예요 그래디언트 아까 여기 이거였죠 이거 두 배 하면 돼요 그래디언트는 20,2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래디언트를 화살표를 표현하라고 하면은 저 방향이에요 저 방향 함수가 저쪽 방향으로 제일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증가하는 방향 네 저쪽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0으로 이때 우리는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면 이렇게 1번이라고 쓸게 첫 번째 위치니까 1번이라고 할게 이제 한 발짝 움직일 거예요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은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치를 x2라고 할게요 두 번째 위치 출발 위치는 여기였어 출발 위치는 여기였는데 그럼 출발 위치에서 출발 위치에서 한 발짝 갈 거예요 한 발짝 근데 어디로 갈 거냐면은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 갈 거예요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왜 그러겠어요 그래디언트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였죠 이 함수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에서 그래디언트가 가리키는 거는 이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 함수가 제일 작은 지점을 찾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건데 이왕이면은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함수가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래디언트의 정반대 방향이니까 거기로 한 발짝 갈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뭐 어떤 상수를 하나 곱할 겁니다 이거는 한 발짝의 크기를 정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벡터로 나오잖아요 요거랑 디멘션이 같은 벡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발짝을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0.1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한 발짝 갈 건데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거의 10분의 1만큼만 갈 거야 그럼 여기 대입이 되죠 지금 10,10이 현재 위치였죠 우리 지금 10,10이었고 10,10에서 계산을 한 그래디언트가 20,20이었어요 그거의 10분의 1만큼만 반대로 갈 거야 계산이 되죠 8,8이에요 8,8로 한 발짝 옮깁니다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 갔어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예요? 여기였어요 출발 지점 여기였어 그래디언트 계산했더니 저거였어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 여기죠 근데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요렇게 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한 발짝 움직였어요 이제 두 번째 점 8,8입니다 아까 첫 번째 출발했던 것보다 조금 가까워졌어요 조금 더 가까워졌어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반복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위치에서 다시 그래디언트를 또 계산을 해요 우리가 한 발짝 옮겨왔잖아 거기서 또 그래디언트 한번 다시 계산해야 되죠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디언트가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또 그래디언트를 다시 봐요 어디가 제일 가파른가 어디가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나 그럼 거기로 또 한 발짝 갈 거예요 해볼까요? 뭐 룸프를 도는 거지만 사실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어디에서? 지금은 x2점이죠 그럼 16,16이 되겠죠 지금 현재 위치 여기잖아요 8,8 그래디언트는 이제 16,16이에요 아까 첫 번째 위치에서는 20,20이었죠 이번엔 16,16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나가요 x3는 지금 위치에서 0.1만큼 곱하는데 그래디언트 방향의 반대로 한 발짝 나갈 거다 그러면 지금 8,8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1.6, 1.6 빠지겠네요 그러면 얼마야? 6.4, 6.4 되겠죠 그 다음 위치는 6.4, 6.4가 됩니다 여기가 되겠죠 또 한 발짝 이동을 해서 뭐 한 여기쯤 올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그래디언트 계산해서 한 발짝 움직이고 또 여기서 그래디언트 계산해서 한 발짝 움직였어요 이렇게 짬짬이로 계속 갈 거예요 한 발짝 가서 그래디언트 보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그래디언트 보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그래디언트 디센트예요 사실 설명 다 했네 설명 다 했어요 이게 그래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우리가 그래디언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별달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디언트 제일 가파르데매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최소를 만들어보자 다시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 가볼게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어... 찾고 싶어요 뭐를 찾고 싶은 거냐면 주어진 함수를 뭐... 이렇게 쓸까? 주어진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어떤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초기화를 한번 해요 우리가 뭐 설정한 초기 위치 여기는 그냥 특별히 x에다 별을 달아놨어요 우리가 초기 위치는 하나 잡아야 돼요 초기 위치 하나 잡고 시작해야 돼요 뭐 랜덤으로 잡아도 되고 뭐 그냥 적절히 개스를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초기 위치는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초기 위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초기 위치가 주어진 다음에는 요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해요 뭐 여기는 뭐 적절히 수렴할 때까지 반복이라고 했는데 뭐 이 루프에서 빠져나가는 조건은 우리가 뭐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충분히 많이 돌았으면 멈춰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멈춰라 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까지 이거를 반복해라 이거예요 뭐예요? 현재 위치 그러니까 k번째 루프라고 할게요 우리가 몇 번째 루프를 돌고 있는지를 k라고 썼을 때 일반적으로 그럼 현재 위치에서 그래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하고 그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디언트의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갈 건데 그냥 그걸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스칼라를 하나 곱해서 우리가 한 번에 갈 보폭을 좀 정합니다 이 그래디언트의 10분의 1만큼 가라 100분의 1만큼 가라 1000분의 1만큼 가라 이렇게 보폭을 하나 정해놓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부터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위치를 업데이트해요 지금 현재 x값을 업데이트해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요 그 새로운 위치에서 그래디언트 또 구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가고 또 그래디언트 구하고 한 발짝 가고 그래디언트 구하고 한 발짝 구하고 이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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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합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함수를 최소로 가는 점을 찾을 때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미니멈이라서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만약에 함수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때는 그래디언트로 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함수가 제일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지 사실 올바른 접근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요 부호가 요 여기 여기에 부호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예요 내가 미니멈을 찾을 거냐 맥시멈을 찾을 거냐에 따라서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디언트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니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디언트 디센트라고 썼죠 우리는 미니멈을 찾아서 내려가는 중이라서 보통 디센트라고 씁니다 해볼게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그래디언트 디센트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함수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냐면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함수여야 돼요 그래디언트 못 구하는 함수는 못 써요 일단 그래디언트를 구해야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야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되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되요 뿐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은 뭐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좀 매끄러워요 매끄럽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 어떤 점을 잡아도 여기에서 그 양쪽에서 오는 그 미분이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 뭐 좌극한 우극한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빼두룩한 점 같은 게 없잖아 이런 거 있으면 미분 안 되는 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매끄럽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근데 매끄러워야지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작동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이런 지점인데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요런 점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점 주변이 요렇게 매끄러워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여야 돼 매끄럽게 꺾여야 돼 그래야 저기로 수렴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디퍼런셔블 하다는 게 그래디언트 구하려면은 당연히 그래야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이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해가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수렴하려면 디퍼런셔블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빼두룩한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런 함수야 이런 거 그래디언트 디센트 못 구해요 만약에 그래디언트 물론 그래디언트 이런 점에서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여기로 수렴을 하겠냐고 점점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점점 그래디언트가 아까 본 것처럼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매끄럽잖아요 점점 그래디언트가 작아져요 주변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쫌쫌쫌쫌쫌 오면서 여기에 다 안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디퍼런셔블 하지 않다면 그렇게 수렴하지 않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디퍼런셔블 하다는 게 이 함수가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 함수가 매끄러워야 된다 매끄러운 함수여야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잘 동작을 한다 보장은 못합니다 보장 못하는 게 좀 슬프죠 네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보장 못한다 보장을 못합니다 뭘 보장을 못하냐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R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근데 여기 여기가 뭐예요 전체 도메인에서의 미니몸이에요 전체 함수의 전체 영역에서의 최저값 글로벌 옵티몸이라고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몸이겠죠 글로벌 미니몸이 여기죠 여기죠 여기 여기가 글로벌 미니몸이죠 함수 전체를 다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작아 로컬 미니몸 로컬 옵티몸이라고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컬 미니몸이겠죠 미니마 없으니까 미니마겠죠 로컬 미니마는 뭐냐면 이런 애들 글로벌 전체 영역에서 최소는 아닌데 여기 주변에선 얘가 일진이야 얘가 짱이야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어 이런 애들 로컬 미니몸이 되겠죠 함수가 저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따 예를 보여드릴게요 로컬 미니몸이 저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디언트 디센트는 그래디언트 디센트는 여기로 간다는 보장을 못해줘요 여기로 간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출발을 해 그러면 점점 이리로 가까워져서 여기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수렴했으니까 끝나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한 발 한 발 왔더니 여기로 딱 떨어져 그럼 끝난 거잖아 내가 다른 영역을 다 찾아볼 순 없어 그러니까 로컬 미니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들어온 이 지점이 로컬 미니몸인지 글로벌 미니몸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모릅니다 들어온 이상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 대한 보장을 못한다 그리고 지금이 로컬인지 글로벌인지도 모른다 알 수 없다 운에 달려있다 이 운에 영향을 주는 게 조금 있겠죠 뭐 시작 위치라던가 뭐 러닝 레이트라던가 그런 게 이 운에 영향을 줍니다 어쩌다 보면 로컬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은 운 좋게 나와서 글로벌까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요게 두번째 중요한 점이고 세번째 이터러티브한 메소드입니다 이터러티브 아 이건 좀 설명하기가 약간 멋있긴 한데 이터러티브하다는 게 뭐냐면 이터러티브하는 게 뭐냐면 요런 일을 말했어요 요런 일 요게 이터러티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를 구하잖아요 어떤 위치를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그 위치를 조금 옮겨 그 다음 그 옮겨진 위치에서 같은 짓을 또 반복을 해 그래서 그 위치를 또 조금 옮기잖아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나가면서 그 어떤 값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터러티브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터러티브합니다 이터러티브라는 말을 처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알고리즘을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걸 반복을 하면서 어떤 값을 쫌쫌쫌쫌쫌쫌 갱신을 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 그래서 얘는 이터러티브 메소드입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K-means 클러스터링 이런 거 이터러티브 메소드거든요 그때도 보실 수 있어요 센트로이드라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K-means 클러스터링 가오션 미스처 이런 거 이터러티브 메소드인데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래디언트 디센트도 이터러티브합니다 마지막 특징 러닝 레이트 이거 한국말로는 학습률 이응이야 리을이야 모르겠다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래디언트 앞에다가 하나 뭐 곱했잖아요 얘를 곱했잖아요 얘를 곱하잖아요 한 번에 얼만큼 갈지 결정해주는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디언트에다가 적절히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한 발짝씩 움직이게 하는 러닝 레이트가 있어서 이 러닝 레이트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러닝 레이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따가 실제로 조금 한번 해봅시다 러닝 레이트가 크다고 하면은 한 번에 성큼성큼성큼 움직이겠죠 좀 빨리 갈 수는 있을 거야 대신에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그 지점을 아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야 요거 한 페이지 추가해봅시다 내가 러닝 레이트가 커 여기서 뭐 여기서 출발을 해 러닝 레이트가 커 그 다음 지점이 여기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일로 가 그 다음에 또 일로 가 일로 가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도 있어요 러닝 레이트가 크면 너무 크면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크다라고 하면은 일단 빨라요 한 번에 성큼성큼 움직이니까 빨리 갈 수 있어 대신에 지나갈 수 있어 내지는 우왕좌왕 할 수도 있어 그럴 확률이 높겠죠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니까 러닝 레이트가 낮다면은 느려요 대신에 천천히 잘 가겠죠 뭐 조금씩 조금씩 수렴을 하겠죠 뭐 똑같은 위치였어도 러닝 레이트가 작았어 그럼 이렇게 갈 거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막 쩍쩍쩍쩍 갈 거예요 되게 쫌쩍쩍쩍 갈 거야 대신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거야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그래디언트 디센트 쓰는 모든 알고리즘 보면은 러닝 레이트 설정하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네 아 이것도 뭐 나중에 얘기할 텐데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또 가끔 얻어걸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로컬 미니몸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가끔 운 좋으면 왜냐하면은 우왕좌왕 하잖아요 한 번에 팍팍팍팍 가니까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으면은 로컬 미니몸 빠지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고개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가끔 운 좋으면 그럴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그래디언트 디센트 이거 설명 막 끝났습니다 그래디언트 디센트 두 페이지만 설명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몇 가지 예제를 들고 왔거든요 그거 하고 오늘 끝낼게요 일단 조금만 씻게요 이거 1차원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차원 버전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1차원 버전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래디언트가 아니라 그래디언트가 아니라 사실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출발점이겠죠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을 했더니 여기서 출발을 했더니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나 봐 여기서의 기울기가 4가 나왔대 기울기가 4야 그럼 이 말인 즉슨 여길로 가면은 내가 한 발 움직일 때 이 함수는 4배로 증가를 할 거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랑 반대로 한 마이너스 4 정도 갈 거야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4니까 마이너스 4 내지는 여기에 에타 곱할 거면은 마이너스 4 에타 뒤로 갈 거야 다 되겠죠 여기서 또 구해봐요 기울기가 한 2 나왔어 아까보다 가파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파르지 않다는 거는 어쩌면 조금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디퍼런셔블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보다는 조금 덜 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 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로 옮겨질 거고 여기서 또 계산을 했더니 뭐 한 0.5 나와 그러면 진짜 또 조금 가겠죠 x4는 마이너스 0.5 에타 이렇게 갈 거예요 기울기 스칼라 버전으로 설명하면 이거일 거예요 여기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보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거죠 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었어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이런 데서 출발을 했었죠 이런 데서 출발을 했었죠 여기가 우리의 x1이었어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어 이 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은 함수가 감소한다는 말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은 함수가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 3 에타 정도 갈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요정도 왔다 쳐 x2가 여기야 왔더니 이번에 한 마이너스 0.5가 나왔어 여전히 마이너스야 여전히 마이너스야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반대로 가야 되죠 반대로 그래서 뭐 그냥 극적으로 그려볼게요 0.5 에타만큼 왔더니 여기로 왔어 이번에 넘어왔네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넘어갔으니까 그럴 땐 또 뒤로 가면 되죠 요겁니다 요거에요 요건데 요건데 다만 이거는 스칼라 버전이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벡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뭐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뭐 그냥 블로그 같은데 찾아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맞죠 기울기를 가지고 뭐 최소로 만들 거니까 그거의 반대방향으로 갈 거다 그런 개념은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래디언트 디센트로 넘어가려면은 이제 그래디언트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벡터로써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그래디언트 디센트에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는 다이렉트로 그냥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래디언트를 잘 쌓아놓고 예로 가보자 라는 전략을 짜고 그렇게 왔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디언트라는 개념 만약에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이해를 할 거라면은 요 컨셉 기울기를 가지고 가까워질 거다 에 대한 그런 컨셉에다가 그래디언트라는 개념도 같이 가져가야 사실은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세 개를 들고 왔는데 이미 첫 번째 예제는 했어요 요거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점에서 그래디언트를 구하든 간에 그냥 원점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래디언트 하면 원점만 가리켜요 얘는 그냥 직선으로 쭈루루룩 수렴해요 요런 건 좀 재미없죠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요거 그래디언트 일단 구해보실 수 있을까요?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 있긴 한데 참고로 코사인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사인은 미분하면은 플러스 코사인이 됩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예의 그래디언트 한번 구해보실래요? 예의 그래디언트 예의 그래디언트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되셨나요? 요거를 먼저 x1으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3x1인데 합성함수니까 요거를 한번 더 미분을 해서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사인 3x1 나올거에요 그리고 2x1 이거 나오겠죠 x1 미분 x2 미분하면 2 코사인 2x2 더하기 2x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그래디언트가 될 겁니다 그래디언트도 역시 x1과 x2에 대한 함수죠 걔를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겼대요 아까보다 좀 더 재미있어지죠? 아까는 너무 재미없었는데 얘는 뭐냐면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대칭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글로벌하게는 요런 지점이 제일 작은데 여기에 함정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로컬 미니멈도 있어요 로컬 미니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봅시다 잠깐만요 이 그래디언트 필드를 보면은 그래디언트가 막 분포해 있잖아요 그래디언트가 분포해 있는데 그럼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검은색 화살표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우린 내려갈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건데 운이 나쁘면 아 여기 화살표 너무 작긴 한데 요런데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 있어요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또는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은 가고 싶은 뭐 가야 했어야 했던 그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몰라요 지금은 함수가 쉬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 컨투어 같은 걸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로컬일 거고 여기가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못 그려요 못 그리니까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죠 돌아서 돌아서 어딘가로 떨어지긴 할 거야 근데 그게 로컬인지 글로벌인지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왈가왈부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했더니 운 좋게도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졌네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어 잠시만요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짜왔습니다 요거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파이썬을 조금 아신다면 어 여기 이 코드에요 이 코드 그래디언트 디센트 요거 두 줄입니다 두 줄 여기 좀 확대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초기 위치 잡을 거야 러닝 레이트 골라 놓을 거야 뭐 하냐면은 그 위치에서의 그래디언트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 사실 뭐냐면은 요거에요 2차원 벡터 요거 아까 구했잖아 그래디언트 그 현재 위치 그 현재 위치 P P0가 가로축이고 P1이 세로축일 거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그래디언트 계산한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그래디언트 계산해서 2차원 벡터로 만들어 놓고 이거 뭐에요? 그래디언트 디센트 그래디언트 구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 곱해서 지금 자리에서 빼 뒤로 가 그거를 그냥 25번 반복해 봐 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렸더니 요렇게 나온 거예요 초기 위치를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 맨 처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나 요렇게 나옵니다 어디가 출발이었는지 모르겠다 아 잠깐만 다른 함수가 나왔네 잠시만요 다시 돌릴게요 뒤에 함수 요렇게 나왔어요 아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절로 간 거 같아요 이번에도 운이 좋았네요 여기가 약간 그 뭐랄까 분수령이 있을 거 같아 여기가 분수령이 있어서 여기보다 살짝 넘어가면 절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절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한번 x좌표를 조금 늘려 볼까요 한 1.0까지 해볼까 출발 위치를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로 갔네 이래요 이래요 이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러닝 레이트 한번 바꿔 볼까요 지금 한 100분의 5였네 좀 극적으로 키워볼까 요만큼 키워볼까 이번엔 10분의 1로 바꿔 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 별로 안다르네 더 키워볼게요 더 100배를 해보자 이건 너무 큰데 아 이래요 이렇습니다 어 지금 이것보다 좀 더 줄여보자 그러면 0.2 이렇게 줄여볼까 어 아까보다는 좀 성큼성큼이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수렴은 잘 하긴 했는데 뭐 다른 점 또 해볼까요 여기 뭐 몇 개 점을 더 갖고 왔는데 여기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 아 우왕좌왕도 살짝 보이네요 우왕좌왕 우왕좌왕 했네요 뭐 이거를 좀 더 줄여 보면은 뭐 이렇게 줄이면은 안 우왕좌왕 하겠죠 이렇게 매끄러워 아 심지어 가지도 못했어 지금 이래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 수렴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따로 하면 되겠죠 지금 계산을 한 다음에 직전 위치랑 이번 위치랑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거 체크해 보면은 지금 충분히 수렴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래요 요랬습니다 네 요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이거는 뭐 이제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거를 그냥 좀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이제 이런 예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는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들고 왔어요 네 요런 함수였고 이번 함수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그래디언트 구해보실래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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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x1으로 미분해 볼게요. cos x1 더하기 x2 더하기 2x1 빼기 x2 곱하기 1 할 거고 1.5 이게 첫 번째 미분일 거고 두 번째 미분 cos x1 플러스 x2 똑같고 여기 2x1 빼기 x2인데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 한번 해서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2.5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디언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x1 x2에 대한 함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뭐냐면 밑에가 좀 평평해요 밑에가 좀 평평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여기 여기 어디 안에 글로벌 뭐 글로벌하게 미니범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골짜기처럼 생겼잖아요 골짜기처럼 생겨서 요런 컨투어가 나오잖아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안으로 요 영역쯤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거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게 해줄 경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데서 시작을 해 그러면은 가파르니까 요렇게 떨어지는 거는 되게 강할 거야 근데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경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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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 계곡이 있다 보니까 도착하고 싶은 데는 여기인데 이게 양 옆으로는 되게 가파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화라라락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오고 나서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래디언트가 없어서 경사가 없어서 그런 양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컨투어를 보면은 여기서는 등고선이 촘촘하게 나타났잖아요 경사가 급하단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 이게 분명히 컨투어를 동일하게 자른 걸 텐데 그 같은 높이 차인데 심지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되게 멀다는 거죠 완만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그 서피스랑 컨투어 그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죠 아까 미분에서 구한 함수 여기 들어가 있어요 cos x plus y 빼기 e x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이렇게 서피스도 그려보고 컨투어도 그리고 벡터필드도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냥 좀 더 편하게 너무 길어져서 그냥 좀 바꿨어요 현재 위치의 첫 번째 값을 x 두 번째 위치를 y라고 해놓고 그래디언트의 첫 번째 값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디언트 두 번째 값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벡터 만들었죠 이거 하면 그래디언트 디센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기 밑에 빨간색 괴적 보여주려고 그냥 값들 쌓아 놓는 거지 이거는 그래디언트 돌아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폼은 그냥 돌려놨어요 폼은 그냥 돌렸습니다 한 열 바퀴만 해볼까 열 바퀴 하고 시작 지점 여기고 러닝 레이트 이거예요 해볼게요 요래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네 여기서 이제 많이 못 움직이죠 여기 여기 지금 x로 표시를 한 게 한 걸음이에요 여기는 되게 가파르니까 한 반에 팍팍 움직여요 근데 여기 그래디언트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디언트의 크기가 되게 작아요 많이 못 움직입니다 많이 못 움직여요 어디서 어디서 해볼까 한 요런데서 해볼까 어 4,-1 한번 해볼게요 조금 위로 옮겨 볼게요 똑같은 바라미터에서 이번엔 일로와 이번엔 일로 왔네 여러분 심지어 여기 정확하게 이제 컨투어를 촘촘히 못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디언트 따라서 내려갔더니 절로 갔대 몰라 이거 로컬 미니멈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너무 평평해서 하여튼 일로 왔어요 일로 왔네 여기 한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3,4 한번 찍어볼까요 오른쪽 위 위쪽 구석 마이너스 3,4 요거는 스키 타고 내려올 것 같은데 요렇게 스키 타고 여기는 요렇게 쭉 떨어졌네요 운 좋게 러닝레이트 한번 올려볼까요 10배 늘려볼게 그럼 한 번에 아 이거 너무 클 것 같다 한 번에 아이고 죄송해요 한 두 배만 늘려봅시다 그러면 아까보다 좀 좀 뭐 조금 더 성큼성큼 온 것 같다 네 그래도 지금은 뭐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니까 아주 막 날라가 버리는 일은 사실 그렇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잘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파이썬을 들고 온 거고 하여튼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어요 좀 우리가 좀 재밌게 볼 만한 함수의 꼴들이었죠 어 근데 계속 강조 드리지만 강조 드리지만 이런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못 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2차원에서 격자를 잘라놓고 각각의 점에서 함수를 다 계산을 하니까 이런 거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디멘션이 훨씬 클 거예요 디멘션이 훨씬 크니까 격자를 자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디멘션이 늘어나면은 격자의 개수는 지수예요 우리가 100개로 자르면 3차원만 돼도 100에 3승 4차원이면 100에 4승 이렇게 늘 거예요 격자를 못 자릅니다 그때부터는 격자를 잘랐다 한들 그 모든 점에서 이 함수를 평가할 방법도 뭐 없진 않겠지만 안 하겠죠 그런 짓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고 그리고 항상 계속 그래디언트 때도 얘기했지만 이 디멘션이 늘어나도 이 디멘션이 늘어나서 그냥 D 디멘션이 돼도 그래디언트 디센트에도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그림을 못 그릴 뿐이에요 그림을 못 그릴 뿐이지 뭐 X라는 애가 10차원이야 근데 얘가 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디언트 구할 수 있잖아 요거잖아 그러면 그래디언트 디센트도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10차원이고 이게 10차원이고 이게 10차원이고 업데이트를 10차원에서 할 뿐이지 그래디언트 디센트는 디멘션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디멘션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 지셔야 됩니다 이거 뭐 풀어서 쓰면 X1제곱, X2제곱 해가지고 뭐 X10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디언트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엄청 길 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있을 뿐이지 그래디언트 업데이트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를 잘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